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안녕하세요, 고맙습니다. 가운데 보실게요. 경기장 김치아는 2019년 3월 27일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재미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경기장 김치아는 2019년 3월 27일으로 저녁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승고합니다 단결! 글쎄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느낌인지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덤덤한 느낌도 있고 막상 오늘 집에 가서 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설명호 선배님이 또 집밥을 좀 먹여주고 싶다고 어? 집밥? 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오늘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선배님께서 지금 촬영이 막바지시라서 그래서 촬영 끝나고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본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